도마의 대장균 득실 도마가 병기보다 더 더러워요? 정말 심각하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도마의 세균을 찾기 위해 나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30초만 돌려주면 끝! 간단하게 세균 걱정을 해결해드립니다 전자레인지 각 30초 살균 도마 웰로스 이젠 바꾸셔야 합니다 매번 뜨거운 물에 소독하기 어려운 도마 마치 젖병소독처럼 전자레인지 30초만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 안에서 배진이 퐁퐁퐁 거기다 시원해집니다 초강편 30초 살균 도마 웰로스가 나왔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도마! 소재도 신경 쓰이시죠? SGS 품질 안전 인증 확인! 환경 호르몬 BPA 제로! 2012년 녹색 수출 협약 기업 선정! 그린 웰빙 제품 회사! 독일, 홍콩 등 세계로 수출하는 웰로스에서 직접 만든 자랑스러운 웰빙 코리아 제품! 언니! 도마를 왜 전자레인지에 봐봐! 아, 이 도마는 전자레인지에 살균하는 도마야! 도마가 전자레인지에 살균이 된다고? 우와, 신기하다! 자, 봐봐! 30초면 세균이... 얼마나 간편하게 위생적인데 우와, 정말 살균이 되네! 아, 나도 갖고 싶다! 전자레인지에 넣는 순간 가족의 건강을 위협했던 도마의 세균이 순식간에 팡팡팡! 속 시원하게 살균해 드립니다! 전자레인지로 살균하니까 속이 더 후련해요! 우리 집은 1년 365일 30초 살균 도마! 색상별로 예쁘고 깔끔하게! 육류용, 생선용, 야채용, 유화전용 도마! 용도별로 사용해서 항상 위생적입니다! 빠르고 쉬운 30초 살균, 탈취! 끓는 물, 필요 없습니다! 햇빛의 소동,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전자레인지에 딱 30초면 끝! 초스피드로 강력 살균! 30초 만에 살균시키니까 정말 간편합니다! 도마 자체 99.9% 항균력! 강력 탈취력으로! 보관할 때도 세균과 냄새 걱정 없이 위생적으로! 머리를 맑게! 기분 좋은 비톤치대 향이 솔솔! 음식 냄새 없이 늘 향기롭게! 용도별 맞춤! 위생적인 반영부족 도마! 육류용, 생선용, 야채용, 유화전용 도마! 용도별로 사용해서 항상 위생적입니다! 두껍고 유연하면서도 질겨 이리저리 비틀어도 휘어짐이 없고! 구천력과 탄성이 뛰어난 신비한 재질로! 칼날 마모가 적으며 재료를 썰 때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웰로스! 편리하고 실용적인 도마! 웰로스! 재료 썰 때 미끄러워서 손목 아프고 번거로우셨다고요? 기존 도마에 비해 초경량을 자랑하는 웰로스 도마! 음식 재료를 옮겨 담을 때 다 흘리셨다고요? 탄성과 보건역이 좋아 야채나 육류를 썰어서 냄비로 바로바로! 김치를 썰 때 국물이 흘러 싱크대가 지저분하셨죠? 웰로스 30초 살균 도마는 특수 설계 홈처리가 되어 있어 김치 국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 크기 조절 눈금이 있어 음식의 재료를 일정한 크기로 자랄 수 있습니다! 다 쓰면 힘들게 옮길 필요 없이 주방에 보관하면 4가지 예쁜 색깔로 구성되어 수납과 인테리어 효과까지 동시에! 신개념 DP 소재! 칼자국이 심하게나마 국물이 다 배워버리는 일반 도마의 피해! 아기 제품에 쓰이는 신개념 DP 소재로! 칼자국도 거의 남지 않고 국물 배임도 없는 웰로스! 강한 칼질에도 칼자국이 잘 나지 않습니다! 두껍고 유연하면서도 질겨 이리저리 비틀어도 피어짐이 없고 쿠션 육과 탄성이 뛰어난 신비한 재질로! 칼날 마모가 적으며 재료를 썰 때도! 달코나 칼자국 없이 쓰고 떠쓰고 계속 써도! 오래오래 처음처럼 쓰는 반용구적 도마! 고온의 강한 소재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우글우글하던 세균이 싹! 세균 강력 제거! 일반 플라스틱 소재원은 완전히 달라! 고온에 1분을 돌려도 변형 없이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딱 30초! 살균 로마 웰로스! 육류용, 생산용, 야채용! 여기에 TV 홈쇼핑 런칭이념 유화전용 도마까지 하나 더 드립니다! 총 4종 모드를 대파격가! 39,800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잠깐! 유사품 절대 주의! SGS 품질 안전 인증 확인! 환경 호르몬 DPA 제로! 고! 항균력 99.9% 확인 후 구매하세요! 웰로스 살균 도마는 이런 점이 좋습니다! 육류 썰고 그 위에 생선 다듬고 또 거기에 야채까지 썰고 하나의 도마로 사용하셨죠! 비위생적인 도마 위에 세균! 아이들 입속으로 그대로 들어간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웰로스는 용도별로 색깔이 나눠져 있어 미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기, 생선, 야채 따로따로 썰고 세균 걱정 없어서 정말 안심이에요! 부피가 커서 안 쓰다보니 세균이 번식하고 있었네요! 무거운 도마! 꺼냈다 넣었다 힘드셨죠? 재료 썰 때 미끄러워서 손목 아프고 번거로우셨다고요? 기존 도마에 비해 초경량을 자랑하는 웰로스 도마! 음식 재료를 옮겨 담을 때 다 흘리셨다고요? 탄성과 폭원력이 좋아 야채나 육류를 썰어서 냄비로 바로바로! 김치를 썰 때 국물이 흘러 싱크대가 지저분하셨죠? 웰로스 30초 살균 도마는 특수 설계 홈처리가 되어 있어 김치 국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 크기 조절 눈금이 있어 음식의 재료를 일정한 크기로 자넬 수 있습니다! 육류용, 생선용, 야채용, 유아용!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 웰로스! 여행, 등산, 낚시, 레저용으로 OK! 포장도 예쁘고 실용적이면서 가격도 부담없어! 집들이는 물론 부모님, 가까운 분들에게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엄마, 엄마 이게 전자레인지에 살균이 되는 도마야 정말 좋아! 공부 한번 써보세요! 이게 살균이 된다고? 와, 포장도 예쁘네! 우리 딸이 최고다! 도마가 밀리지 않고 손목단 앞으로도 정말 좋네! 전자레인지에 딱 30초! 살균 도마 웰로스! 육류용, 생선용, 야채용! 여기에 TV 홈쇼핑 런칭 인형, 유아전용 도마까지 하나 더 드립니다! 총 4종 모드를 대파격가 39,800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잠깐! 유사품 절대 주의! SGS 품질 안전 인증 확인! 환경 호르몬 BPA 제로! 꼭! 항균력 99.5% 확인 후 구매하세요! 수치타 mathematical! 게 ا Hao. 2 3 3 2 3 2 3